2. 이장이 2. 이장이 저는 이장이구만요 너무 재미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린 뭐 충청에서 드라마니까 다들 이런 말투를 전 스태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저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 이 말투를 쓴다 고양이 어디예요? 인천인데 이 말투를 써요 신기하잖아 여기는 저 우리 대장 우리 감독님 여기는 다 이 말투를 쓰니까 진짜 감독님은 안 그래요? 맞아요 우리 감독님은 저 고양이 어디예요? 제주도요 제주도인데 이 말투를 써요 스태프들이 다 이 말투를 쓰고 있어요 제주도입니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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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개지는 소리 아니니? 뭔 개소리야? 어? 나 못 들었니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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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먹던 우유를 먹어서 그런가 먼저 늘 가셔요 아이고 야 그럴래? 다 도둑이 자료 알았지? 아 들어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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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요 응 으음마요 으음마요 으음 으음 자 다 더블 됐어요 형님 너무 사악해 보여요 형 너무 사악해 보여요 형 너무 사악해 보여요 형 너무 씹히는 거 아니야? 맞아, 지금. 오케이. 네, 오케이. 오케이. 네. 잘했슈, 잘했슈. 아이고. 허벅크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대요. 한 번 더 주시겠어요? 아, 다리다. 오. 선생님, 다리 맞나요? 이렇게 육자로 앉을 거네요. 이렇게 육자. 동철래, 정장, 춘진. 기다려, 기다려. 이상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있슈. 배터리가 나간 건 아니고? 아니. 이장 씨가 아닌 거지. 세치로 다가. 이거 뭐요? 이거 사람 죽일 일이 있는겨? 그 부분만 한 번 더 살려서 가볼게요. 이장 씨가 아닌 거지. 이장 씨, 이장 씨, 이장 씨, 이장 씨. 세치 혓바닥으로다가 사람 죽일 일이 있는겨? 그만 고쳐! 뭐? 연습하냐? 진짜? 진짜? 어, 그래. 잘 못 넣어볼게요. 더 일해야죠. 더 일해야죠. 더 일해야죠. 너무 깜짝이야. 더 일해야죠. 도와줄게. 이 Nacional. 재생망. первый 하이파. nudging 다, standing a.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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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말로 기어다니 뭐여 배꼽 대신 취직한겨 뭔 개소리 엄마 어 아 몰라 배꼽 지문이라도 찾을게 야 엄마 개가 지문이 어딨어 엄마 그럼 뭐 저기 족적이라도 찾을게 족적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욕이요 뭐여 가 인마 아이씨 아이씨 과학수사도 모르는겨 모든 범행 현장에는 증거가 남기 마련이여 아마 가마 아이씨 방금 아 으 알겠다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그런데 이제